자 그래서 재우 오늘은 뭐 어떤거 배웠나요? C의 4 인데 안녕하세요 C의 4 에서 어떤거 배웠어요 재우? 나이 묻고 답하니까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4 F I V E F I V E 소리가 근데 뭐라고? 5 5죠 이게 어떻게 4입니까? 5죠 계속해서 10 OK 그 다음에 ear Y E A R 그렇죠 계속해서 4 F O U R 그렇죠 7 S E V E I E N OK 1 O N E OK 6 3 3 T T H R E E T H R E E 오 좋습니다 OLD OLD O L D OK 6 6 S I X OK 9 9 9 N I N E OK 8 8 E I G H T OK 2 T W O OK 전부 다 맞았으 아 하나 남았네 이 친구는 HOW 예요 HOW OK 얼마나 얼마나 늙었니 얼마나 나이 들었니 할 때 HOW 쓰이죠 OK 오 다 맞았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는 선생님이 나중에 넣었는데 어제 공부했어요? 네 어제 공부했어 이거? 네 OK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너 몇살이니?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나요? 응 How old are you? 뭐하고? How old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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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가 무슨 뜻이었더라 얼마나 얼마나 너였습니까 하오가? 하오는 얼마나 올드는 늙은 늙은 나이든 얼마나 나이들었냐 How old? 그 다음에 유는 너? 너 얘는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묻는 말이니까 이다 이다가 묻는말이 됐으니까 이니 가 됐어 그래서 너는 얼마나 늙었니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라는 뜻입니다 자아 응? 야 응? 뭐 너 수업어 쓰고 싶냐? 응? 틀린거 다 있어 뭐하는거야 이따위로 숙제를 해오니까 맨날 다나 틀리지 와 진짜 새로워 너 진짜 오케이 여기서 몇 살이니? 하고 묻고 싶으면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오케이 그랬더니 아직 문장말하기가 좀 연습이 더 필요하네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곱 살이다 보다 I'm seven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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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홉 살이야 안녕 나 나 이스 올 이얼스 이얼스 올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장말하기 연습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재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남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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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